일단은 누군가는 들어와야해 4명 들어왔고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됐어요 짜잔 야 내꺼? 저도 내야죠 내꺼 없어요 오 내꺼 있다 꼬둥이 저만 아니었으면 됩니다 고민하나 그냥 뽑았네 빨리 이렇게 보고싶네 짐이 나왔는데 잠깐만 나한테 좀 좋은거 좀 주세요 저한테 좋은거 좀 주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내꺼 없어요 아 부럽다 제발 좋은거 뽑혀 아 아싸 내꺼 있다 자 자 내꺼 있습니다 자 17에 12에 13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13 이렇게 괜찮아요? 끝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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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했어 끝했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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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S 큐브플레잉이 제거에요? 큐브플레잉 저에요? 여기다 이 붙이라고 한거 아니야? 혹시 뽑을거야? 뽑을거에요? 아니면 그냥 뽑던거 아니면 제대로 내려가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끊을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끊을게요 자 해물을 빈다 굿럭 일단 루비큐브 온라인게임에서는 채팅 쓸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채팅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어머어스처럼 채팅하는거 이런거 안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 3.5 근데 여기다 10 넣을거 넣겠지? 자 오? 오케이 나이스 여기다 12을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가 또 9에 붙여야지 9에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10도 붙여주고 끝! 어휴 끝났다 얘들아 내가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8 9 10 8 9 다행히 안기드네 저거 여기 2만 있었어 그리고 그냥 뽑을게요 어? 7, 8, 9 아 여기 조커에 어떻게 할거에요? 왠지 얘 이길거 같다 5, 6, 7 여기 3, 2 붙여 어? 3, 3, 2 붙여 3, 2 붙여 3, 2 붙여 어? 제한시간 지났네요 5, 5, 5 이렇게 됐네요 끝났고 아 이게 아니야 여기다 2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다 여기다 아니 모르겠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 6이 이게 4였으면 이거 조커 뺏어가지고 9 여기다 조커에 수비해 주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뺏어가지고 빨리 빨리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겼을 수도 있지 이게 6이 아니라 4였으면 좀 이길 가능성이 있었어 근데 지금 3등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이걸 봐야지 응? 어? 어? 뭐지? 아까 뭐였지?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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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제 저한테 좀 유리해졌어요 정말 나이스합니다 이렇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뽑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욕심분이 야 안 돼 정말 10 11 12 10 11 12 10 11 12 10 11 12 그리고 여기 조커 아 조커를 뺏는 법을 딱 알았습니다 근데 차이가 어 아이고 나 4등이야 자 초보 각대비 성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제가 4개 있는지 4개 없네요 이번엔 처음부터 뽑아야 하는데 이번에도 찾으면 되는건 아니겠죠? 15분 정도여가지고 15분 정도 되면 그냥 끝낼 거고요 10 10 10 10 10 10 10 이렇게 해주고 끝 9 9 9 9 뽑았네 뽑았네 5 5 5 5 5 5 5 5 8 6 7 6 8 5 5 5 5 6 5 5 츄츄츄 츄 그리고 끝 성 뽑았고 초보는 이렇게 해주고 4 4 5 6 7 아 끝냈다 끝냈다 얘는 옮겨있구나 그리고 뽑자 뽑아 뽑아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응? 5 5 제가 제가 5 가졌으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뽑아야겠네요 어 낼게 생겼네 그러니까 또 보내고 그리고요 초보 초보차이 13 13 그리고 4 5 어떻게 여기 4하고 5 아 이렇게 pro 아 나 13rik은 가지지 않아서 좀 아깝네 잘하는 놈둘이구나 저 녀석들이 여기에 잘하는 놈둘이 있구나 그리고 그리고 제한시간이 이정도 됐네 오늘 할 수 있겠다 빨리빨리 됐다 빨리빨리 예 역시만 여기다 파에 넣을거예요 맞네 맞췄네요 이렇게 했다면 음 음 자 하고 하고 오이 일어서 일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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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